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오늘 시험 문제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평균 70점인데 70점이면 잘 나온 거예요. 자, 지금 공부를 잘한 겁니까? 문제가 쉬운 겁니까? 영민씨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1번은 여러분들이 쉬운 거니까 제가 그랬죠. 지적의 제1장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건 다섯 개거든요. 그 중에 1번이 토지의 등록입니다. 토지의 등록. 우리가 이거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처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등록입니다. 그래서 등록. 여기서 자, 볼게요. 자, 이게 등록 이렇게 나오죠. 그럼 누가 등록을 하느냐 이 말이거든.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됐죠. 과거 시험에 이 모든 토지 있잖아요. 이거를 시험에 뭐라고 했냐면 관리토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거든. 우리가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한다. 여기에는 신경을 썼지만 이게 모든 토지, 관리토지에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그렇죠? 출제를 그렇게 한번 했어요. 그럼 여기서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등록은 무엇을 등록한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죠. 그렇죠? 그럼 지력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변하는 게 뭐라고 그런다? 토지 이동이죠. 그렇죠?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있다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력소관층이 결정한다 한다? 한다. 그러니까 기역, 미언, 디컷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쉬운 거니까 1번은 한 명만 틀렸고 다 맞았는데 1번을 틀렸다 이러면 그건 곤란한데 2번은 100% 다 맞았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갑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부지는 뭐다? 도로 맞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공장 등 1층은 단지 안에 쓸 때 통로는 도로이다. 도로에서 제외한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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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여러분들 여기서 아파트 안에 통로는 지목은 뭐다? 대, 공장용지 안에 통로는 지목은 뭐다? 공장용지 이렇게 다 가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인데 여기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고등화문화 정식명칭으로 등록을 하고 도면에는 부어로서 표기를 한다 한다? 한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출전이 시험 문제되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되면 이렇게는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는 지목은 코드번호와 정식명칭이라면 O, X다. X. 맞아요? 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는 등록하지만 공유지연명부나 대리권등록부나 경계층 좌별등록부에는 등록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토지대장 및 공유지연명부 이라면 O, X다. X. 됐죠? 네. 그 다음에 도면에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도면에는 지목을 부어로서 표기한다면 O, Y다. O. 그럼 도면의 지목을 코드번호와 정식명칭으로 등록한다면 O, X다. X. 그렇게 말장난을 실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도면의 부호에 차장천어는 애워있다? 안 애워있다? 애워있다. 요거는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너무 쉬운 거니까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런 지목은 뭐다? 제방. 그럼 여기서 학교 안에 문화재는 학교용지다? 사적지다? 하긴. 그래서 사적지에서만 다 제외한다. 그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2번 가볍게 넘어갔어요. 자, 그럼 이제 3번이거든. 3번은 3분의 2는 맞았는데, 5분의 3은 맞았는데, 5분의 2, 5명 중에 2명은 틀렸네요. 그죠? 뭐가 틀렸는지 확인해보러 가볼게요. 자, 봅니다. 옳은 겁니다. 옳은 겁니다. 옳은 겁니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다. 오더와이다? 오, 그럼 답은 바로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우리나라 지목에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거든. 그럼 글자가 주차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주차장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럼 여기서 노상 주차장은 지목은 뭐다? 도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모르더라도 부설이잖아요. 부설은 주입니까 종입니까 종. 그 종이니까 주를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학교 안에 주차장이 있다. 이러면 그건 주차장 용지다, 학교 용지다? 학교 용지다. 그러면 공장 안에 주차장이 있다면 공양 용지다, 주차장이다, 공양 용지지. 맞아요? 그런데 이 글자와 이 글자를 구별 못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글자가 시이다. 부설 주차장. 이거는 시이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이게 하나다, 하나이다. 이게 하나지, 하나. 오케이? 그러면 지목은 시이다. 주차장.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 말을 잠깐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 글자를 볼게요. 등기어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어무자. 표현이 같아다르다. 다르지? 저당권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표현이 같아다르다. 다르지? 신탁 등기, 신탁 원부 내용의 동일한 신탁 등기. 표현이 같아다르다. 다르다. 그런 걸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을 봅니다. 공은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죠. 지목이 뭡니까? 공은이지. 맞아요. 그럼 공은을 도면에 등록할 때는 공으로 등록한다. 원으로 등록한다. 공이지. 공. 맞아요? 대. 원이 아니지.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사람의 시천은 매당이랄 때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 있죠. 지목은 시이다. 대. 그래서 여기에 과수원 안에, 목장용지 안에, 묘지 안에, 건축물은 지목이 뭐다? 대. 여기도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해봅니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자릅니다. 그냥 여기서 지나갑니다. 돌케내고 흑파내면 지목은 시이다. 잡종지.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케내고 흑파내면 시이다. 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상회복 조건이 들어가면 시이다. 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곳이잖아요. 용출되는 곳은 주유소용지다. 광천지다. 광천지. 그래서 여기에 석유류입니다. 용출은 시이다. 광천지. 운송은 시이다. 잡종지. 판매는 시이다. 주유소용지. 저장은 주유소용지. 그렇게 이렇게 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3번도 가볍게 들어갔어요. 자, 4번은 다 맞았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갑니다. 600분의 1이죠. 그럼 600분의 1은 여기에 해당하지. 최소가 얼마다? 0.1. 그럼 0.1보다 적게 넘으면 매출해라. 0.1. 그럼 답은 몇 번이다? 3번. 가볍게 넘어가요. 자, 5번입니다. 5번은 잠깐만. 5번을 틀렸다 하면 안 되거든. 그건 안 되는데. 일단 여러분도 이렇게 봅니다. 제 말에 들어봅시다. 연접되는 토지와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일에 났지 않을까? 여기서 소유자가 다른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중앙이다. 소유권에 따라간다. 소유권. 그럼 기역은 5다. X다. X다. 두 번 읽어봅시다. 연접되는 토지와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상단부다. 하단부다. 하단부지. 하단부. 도로구기 등의 토지의 절투는 하단부다. 상단부다. 상단부지. 상단부. 맞아요. 그러면 해면도는 수면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오더와이더. 이거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봅니다. 제 방은 바깥쪽 어깨거든. 소유자가 달라도 시이다. 바깥쪽 어깨 이렇게 되는 바깥쪽 어깨.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우리가 경계결정의 기준은 두 개로 분류를 하는 거라. 두 개로 분류를 하는 거라. 위의 세 개는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을 하는 거라.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가는 것이고 이 두 개는 소유자가 동일하든 안 하든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글자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이렇게 합니다. 지상경계를 결정할 때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오더와이더. 그러면 지상경계를 결정할 때 이랍니다. 다시 할게요. 연접되는 토지사의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중앙이라면 오더와이더.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공유수면 밀입제 재방의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오더와이더. 여기는 소유자가 동일하든 안 하든 그대로 적용을 하고 이 세 개는 소유자가 말할 때 동일할 때. 그럼 답은 리얼미엄. 리얼미엄은 몇 번입니까? 오바. 이렇게 불면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6번도 한 명이 틀리고 다 맞았거든. 그런데 틀린 사람은 아마 나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얘기해봅니다. 일단은 볼게요. O, X로 합시다. 묘지는 O, X다. O. 온천은 뭐다? X. 창고용지는 O. 국어는 O. 운동장은 X. 주차장은 O. 섭지는 X. 유지 O. 재방 O. 선화용지 X. 광천지 O. 체육용지 O.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갔거든. 잠깐만. 7번은 많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해보러 갈게요. 오른 겁니다. 오른 거. 잡습니다. 카드로 된 거죠. 그죠? 카드로 된 겁니다. 1번에 봅니다. 2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O, X다. X. 200장이 아니고 뭐다? 100장이다. 그 다음에 반출이거든. 반출은 국토교통과 장관의 성인을 득하면 반출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다? X. X. 시노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지적이 있고 등기가 있거든. 그럴 때 지적은 간단해요. 그럼 지적은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또는 시노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성인. 여기서 간단하게 끝나는 거라. 천재지변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이제 등기가 문제다. 등기. 등기. 등기 이럴 때. 여기서 반출입니다. 반출하면 등기는 몇 개로 나눈다? 그러니까 세 개인데 일단 제가 원했던 거는 세 개입니다. 세 개인데 두 개로 줄인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세 개인데 이라면 등기부. 등기부의 부속서류. 부속서류. 신청정보. 기타 부속서류. 이렇게 되면 개수가 몇 개? 세 개. 세 개를 두 개로 줄인다. 줄이면 하나는 뭐다? 등기부. 하나는 신청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위에 거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이 안 되리만. 이거는 법원의 명령 촉탁, 수사기관의 발만, 영장에 하여 압수하는 경우는 반출할 수마다 있다. 이건 등기부. 됐죠? 이 했다. 했다. 해제. 그 다음에 지력공부 열람 발급입니다. 지력소관청은 O다와이다. O. 읍면동량은 X. 자,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잠깐만 볼게요. 지적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지적공부를 묻는지, 정보처리 시스템을 묻는지, 부동산 종합공부를 묻는지, 지력전산자료를 묻는지, 지적기준점을 묻는지, 크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하면 지적공부는, 잠깐만, 기억하고 니어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기억은 종이를 말하는 거고, 니어는 전산어를 말하는 거라. 그럼 종이는 시이다, 해당, 지적, 소관청. 정보처리 시스템은 특별자치시장, 실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이 두 개 구별했다, 냈다. 해제.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지력소관청, 읍면동장, O다와이다. 그럼 지력전산자료는 국장, 신오리사 또는 지력소관청. 맞다, 맞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와 이거를 이야기해 볼 때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잠깐만 제가 들어볼게요. 지저 전산자료 이래 물을 수 있고, 출제인이. 이거를 전국단이냐, 시도단이냐, 시공구단이냐를 물을 수 있고 구비를 했다, 냈다. 그럼 제 말은 이거를 말할 때는 이 세 개를 포함한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다 나와야지, 다.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게 국장, 신오리사, 지력, 소관청. 신오리사, 지력, 소관청. 여기 시이다, 지력, 소관청. 그럼 이걸로 물었을 때는 다 나와야 되니까 이걸로 답을 해야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럼 지적기준점도 똑같은 원리지. 지적무선점, 기준점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저도근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요리에 물었을 때는 다 나와야 된다, 다 안 나와야 된다? 다 나와야 된다. 그럼 다 나와야 된다 이라면 시이다. 신오리사 또는 지력소관청. 구별했다, 안 했다? 했지요. 했어요? 확실히 구별했다, 안 했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읍면동은 세 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읍면동은 여기서 두 번이나 봐. 여기서 두 번이. 그럼 일단 모를 때는 이래야 합니다. 이거는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 얘는 전산하지. 그러니까 읍면동도 대야, 안 돼요? 대. 이것도 읍면동 대야, 안 돼요? 대. 그래서 정보처리 시스템과 부동산 종합공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토지의 등록은 여러분들이 알거든. 토지의 등록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공구별로 수립하되 부대기 안경호 읍면동별로 수립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네. 구별했다, 안 했다? 했죠? 네. 구별했어요. 통과.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복제입니다, 복제. 자,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당된 지력공부 복제는 지력소관청이 한다, 국장이 한다. 시작. 국장, 국장, 국장. 이렇게 딱 구별해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딱 외우세요. 그래, 딱딱딱 구별해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통과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8번인데. 괜찮아요. 아, 아, 이거는 틀릴 수 있겠네요, 그죠? 킬러 문제. 흔히 말하라 틀리라고 내는 거. 틀리라고 내는 거. 우리 법에, 우리 법에, 제 말을 더 들어보시죠. 우리 법에,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그럼 여기에 신규등록이 있다, 등록전환이 있다, 분할이 있다, 합병이 있다, 지목변경이 있어, 등록말소가 있어, 축척변경이 있어. 그럴 때 대상이거든, 대상. 법에서 규정해 놓은 대상을 만약에 물었을 때, 물었을 때 신규등록은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법에는 이리 놓습니다. 신규등록의 대상은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지도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발견을 했어. 오케이? 네, 시험에 낼 수 없어요. 등록전환은 법에 4개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시험에 출제했다, 안 했다? 해체. 그 다음에 분할은 시험에 3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올 때, 여러분들 제발 들어보세요. 일필지, 일부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소유권 이전, 매매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실행하기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그래서 분할의 대상은 3가지를 법에서 규정을 해나는기라.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는 두 개로 또 나누어야 돼. 그 말은 이거는 60일 이내 의무가 있답다, 있지. 이거는 의무가 없어요. 그럼 제가 시험에 낼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죠. 만약에 출제는 시험 문제를 낸다, 이러면 일필지, 일부의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이랍니다. 60일 이내, 오더와이다? 오, 그럼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하여 분할하는 게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면 오덱시다, 엑스. 그럼 이 두 개는 시이다. 할 수 있다라. 이거는 60일 이내고. 구별했다, 안 했다? 했다. 했죠? 네, 그다음에 합병은 원칙은 의무가 없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놨거든. 여러분들 안 적어도 됩니다. 들으면 두세요.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체용지, 공원 이렇게 12개가 나와. 공동주택의 부지 이렇게 해서 12개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직 시험에 낸 적이 없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는데 28개 중에 합병을 했을 때 의무가 있는 건 12개라. 12개. 그래서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체용지, 공원 이렇게 나와. 그럴 때 제가 12개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숫자는 짝수만 하나 예를 들면 짝수. 지목의 짝수. 제가 도로 짝수잖아요. 글자가. 맞아요? 그럼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 전부 다 짝수입니다.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체용지 전부 다 짝수입니다. 공원도 짝수잖아요. 오케이? 시험에 낼 수는 어려워. 어려워. 맞아요? 그 다음에 지목변경의 대상은 법에서 법에서 3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는데 또는 있어서 4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는 있어서 4개를 만든다 할 때 1번에 국토의 경험의 행질변경. 어디 와 있다? 5번. 법에는 2번, 4, 5번을 또는 인거라고.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렇게 또는. 다시 할게요. 이게 무슨 물의 용도? 건축물. 무슨 물의 용도? 토지. 그러니까 이걸 토지 또는 건축물 이렇게 두 개라 두 개.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3, 4번 중에 답을 골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설마 1, 2, 5번을 답으로 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뭐라고 놨다? 합병. 합병. 맞아요? 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법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냈다. 그럼 잠깐만. 이걸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그럼 삼성동이라면 필지가 천필지라고 가정을 해봐요. 가려보면 여기는 지목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학교용지 쭉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택지개발을 한다. 그럼 택지개발을 하면 지목이 전부 다 뭐가 된다? 네. 그럼 이거를 전부 다 하나로 대로 통일을 시켜놓고 사업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목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놓고 사업 진행할 수 있다. 에 있다. 이해했어요? 대학에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틀리라고 낸 겁니다. 그런데 설마 3, 4번에서 골라야지. 1번, 2번, 5번에서 고르면 곤란해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모를 때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이거 무슨 변경? 무슨 변경? 여러분들 형질이 변경됐다는 것은 뭐가 변경됐다? 용도가 변경돼. 그 용도가 변경됐다는 것은 지목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그럼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 그래서 우리 앞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 글자가 두 번이 나오거든. 하나는 등록전환에서 나와. 하나는 지목 변경에서 나와. 그럼 구별하는 방법은 이 글자를 갖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지관리법이하여 형질 변경은 시이다. 등록전환. 국토의 경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이다. 지목변경. 그러면 산지관리법은 산이다, 산하이다. 그 산을 개발한다니까 임라대당에서 토디대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구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틀리라고 냈기 때문에 틀려주는 것도 매너다. 매너 아니다. 매너.